자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전번의 단어 틀린 것들 많이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Dream이요. Dream! D-R-E-A-M 그렇죠. Dream. 이름, 시, 무엇, 꿈. 그 다음 하다, 시, 뭐하다, 꿈꾸다. 이름, 시도되고 하다, 시도됩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다. 그냥 살짝 먼저 할게요. 네? T-R-C-A T-I-C-E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스펠링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잘 못 쓰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거든요. 프랙티스. 프랙티스. 그리고 얘는 P-P F-P 그리고 얘는 Rack Rack F-P Rack F-P Rack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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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데 도원이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P R A C T I C E 이렇게 공부하면 소리를 먼저 읽히는 걸 선생님이 권장합니다 프랙티스에요 자 지금 세 번 녀석 틀렸습니다 프랙티스는 계속해서 우주비행사 에스터넛 A S T R O N A U T 그렇죠 여기서 우시를 해야 될 게 A U가 O 된다는 건 에스터넛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터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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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E R C I S E 오케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미래 퓨처 F U U T U R U 오케이 올라갑니다 잠만요 더워가지고 긴장되가지고 예예예 뭐 그렇게까지 뭐 편하게 하세요 지켜보단 손목시계 WATCH이요 WATCH W A T C H 오케이 그럼 예술가가 되는 것 To be a To be a To be a To be a artist R T I S T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틀렸다고 얘기해서 요걸 뭐하라고 그랬는데요 엄 왜 a artist가 아니고 왜 an artist죠? 왜냐하면 그 artist A가 아 소리내는데 아 소리는 뭐? 모음 모음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어 애플이야 언 애플이야 언 A가 에 소리 모음소리내고 있죠 네 그게 때문에 틀렸는데 똑같이 틀리면 어떡합니까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노래하는게 좋아 나는 I like I like singing I like singing 아니고 노래하다 노래하다 I like singing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너는 뭐 말하고 싶니 나는 무엇을 말하기 기를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say 아이고 예수이가 What do you want to say 그렇죠 넌 뭐 알고 싶니 나만 무엇을 알기를 원하니 Wha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To Now Now Okay N O W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you want to know 그럼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넌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넌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넌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 오케이 훌륭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틀린거 Practice랑 Be an Artist 대부분 많이 틀린걸 줄이긴 했는데요 어 아티스트 아니라 했구요 Practice는 푸 렉 렉 스 이렇게 소리를 소리부터 먼저 하고 단어를 익히길 추천드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엄마야 얘가 왜 여기 있지 잠깐만요 자 시작해볼까요 드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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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transperson 드리밍 드리밍 꿈꾸다 dzisiaj 드리밍 되난 стр 드리밍 upon 드리밍 오케이 그래서 A Mother 이란 대답 듣고 싶어 A Mother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요? 나는 무엇을 모델이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b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To be 모델이 되는 것 음만 기려봤자 음만 모델이 되는 것은 그 것 그것을 원한다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것의 무엇 무엇 그거 뭐 그거 뭐 그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은 뭐라고 물어보면 되요 What 나는 무엇을 What do you want 너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t to be a model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나는 좋아한다 차려 I want I like Dress up I like Dress up Dress up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차려 차려 있다 무슨 뜻이에요? 아 응 그래서 I like I like I like Dress up I like Dress up I like I like Dress up I like Dress up I like Dress up I like Future Exercise Snot 잘했어요 Dream 잘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운동한다 I I exercise everyday I exercise everyday I exercise everyday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먹는다 예술 법을 내는 것을 I want To be An artist 그렇죠 근데 시험지에 또 A artist 들어왔어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오케이 뭘 좋아하겠죠? I like I like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오케이 그래서 Painting 어떻게 쓰죠? Painting 한번 스펠링 불러주세요 P A M T I I T I Panting P P A T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페인팅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연습하는가 그리는 것을 네 I I I practice I practice I practice I practice I practice painting everyday I practice painting everyday I practice painting everyday Painting 할 때 I 페 하고 in 입니다 자 페인팅 오케이 계속해서 흠 나는 원한다고 제가 되는거죠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오케이 뭔 좋아한다는 얘기하겠죠? I like I like I like maps 아 아잇 잠시만요 다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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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줘 I like 사이언스 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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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stars in the sky I like stars in the sky 아잇 자 선생님 이 문장에서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을 하나 알려줄거에요 자 이제 stars in the sky가 무슨 뜻이요 하늘에 있는 별들 하늘에 있는 별들이죠 어떤 별들 하늘에 있는 별들 오케이 자 그럼 in the sky의 뜻이 뭐에요 In the sky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무슨 씨 덩어리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그렇죠 자 우리말과 영화의 차이점 어떤 씨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별들 어떤 하늘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얘들은 어떤 씨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우리의 말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난 계속해서 나는 본다 별들을 내고 I watch I watch stars every night I watch stars every night I watch stars every night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시간에 너무 많이 걸려서 천천히 해서 근데 잘했어요 열심히 했는 거 선생님 충분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틀렸던 것들 많이 고친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오케이 송치도는 오늘 열심히 했는 거 선생님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9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네 다시 90점 받을까 음 오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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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